한국전자의 신세상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건 일상생활에서 수통가 보면 연기에서 배웠던 거랑 연기에서 플러스 원 넣은 느낌인데 파워보가 굉장히 thing 베이직 파워보가 있잖아요 오마트 윈드밀 에어 플레이어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손지랑 동작을 같이 게임을 시켜서 어디에도 넣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냥 PC 이런 거에도 스트라이드로 하잖아요 그런 거를 조직시킬 수 있고 상대에서 도구를 해가는 거에요 아예 한숨으로 많이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한숨으로 한숨으로 자기 하나 말아놓아서 둘이 핫도록 네 머리를 써서 이렇게요 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걸로 머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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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략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에, 에, 에! 에? 맞아, 맞아, 맞아! 오오오! 아, 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만든 거는 아, 이 아프게 아니라 아, 이 아프게 아니라 이거 한테, 이거 한테, 영구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